한국산업인력공단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불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안내 다시 들으십시오. 안내 22번 잡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잡니다. 23번 발이 추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발이 추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발이 추웠어요. 지우개 지우개가 두꺼워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1 책입니다. 2 풀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연필입니다. 연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동전입니다. 2 지폐입니다. 3 상품권입니다. 4 영수증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동전입니다. 2 지폐입니다. 3 상품권입니다. 4. 영수증입니다. 3번. 돈을 바꿔주는 곳입니다. 4번. 비행기표를 파는 곳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1번. 담배를 피우는 곳입니다. 2번. 안내를 해주는 곳입니다. 3번. 돈을 바꿔주는 곳입니다. 4번. 비행기표를 파는 곳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으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까? 1번. 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2번. 기차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3번. 자전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4번. 비행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까? 1번. 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2번. 기차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3번. 자전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4번. 비행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28번. 케이크와 카드는 모두 얼마입니까? 1번. 만 7,000원입니다. 2번. 2만 7,000원입니다. 3번. 만 3,500원입니다. 4번. 만 4,50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케이크와 카드는 모두 얼마입니까? 1. 만 7,000원입니다. 2. 2만 7,000원입니다. 3. 만 3,500원입니다. 4. 만 4,500원입니다. 29번. 우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1. 공원 옆에 있습니다. 2. 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3. 경찰서 건너편에 있습니다. 4. 편의점 건너편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1. 공원 옆에 있습니다. 2. 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3. 경찰서 건너편에 있습니다. 4. 편의점 건너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1. 서울입니다. 2. 2년 되었습니다. 3. 스물다섯 살입니다. 4.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입니다. 30번 30번 곧 설날인데 연휴 때 뭐 할 거예요? 1. 떡국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2. 고향에 가서 가족을 만났어요. 3. 고향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요. 4. 추석이니까 고향에 가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4. 고향에 가서 가족을 만났어요. 3. 고향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요. 4. 추석이니까 고향에 가려고 해요. 31번 모니카 씨는 왜 병원에 간 거예요? 1. 공사장에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2. 뜨거운 물은 옮길 때 조심해야 해요. 3. 소독약을 발랐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4.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모니카 씨는 왜 병원에 간 거예요? 1. 공사장에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2. 뜨거운 물은 옮길 때 조심해야 해요. 3. 소독약을 발랐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4.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3. 반장님이 집들이에 초대를 하셔서 가야 하는데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 늦지 않으려면 미리 서둘러야겠어요. 2. 저는 집들이 선물을 미리 준비했어요. 3. 집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4. 근처에 가서 전화를 하면 데리러 나오실 거예요. 4. 반장님이 집들이에 초대를 하셔서 가야 하는데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 늦지 않으려면 미리 서둘러야겠어요. 2. 저는 집들이 선물을 미리 준비했어요. 3. 집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4. 근처에 가서 전화를 하면 데리러 나오실 거예요. 33번 4. 여기에서 시청 가는 버스 있어요? 1.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2. 건너편에서 460번 버스를 타세요. 3. 여기에서 시청까지 30분쯤 걸려요. 4. 1호선을 타고 가다가 시청에서 갈아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시청 가는 버스 있어요? 1.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2. 건너편에서 460번 버스를 타세요. 3. 여기에서 시청까지 30분쯤 걸려요. 4. 1호선을 타고 가다가 시청에서 갈아타세요. 3.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34번 4.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5. 아, 그래요? 몰랐어요. 5. 한국에서는 식탁에 밥그릇을 놓고 먹어야 돼요. 5. 저도 처음에는 한국의 식사 예절을 잘 몰라서 고생했어요. 5. 밥에 숟가락을 꽂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소리를 크게 내지 마세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아디씨,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6. 아, 그래요? 몰랐어요. 6. 한국에서는 식탁에 밥그릇을 놓고 먹어야 돼요. 7. 저도 처음에는 한국의 식사 예절을 잘 몰라서 고생했어요. 7.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8. 한국의 식사 예절을 좀 가르쳐 주세요. 8. 밥에 숟가락을 꽂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소리를 크게 내지 마세요. 8. 한국의 식사 예절을 잘 몰라서 고생했어요. 8. 한국의 식사 예절을 잘 몰라서 고생했어요. 35번 요즘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잘 안 보여. 빈 병 하나를 버리려고 해도 어디에 버려야 할지 모르겠어. 9. 쓰레기통이 없어서 아무데나 버리게 되니까 거리가 더 더러워지는 것 같아. 9. 그래? 내 생각은 조금 달라. 9. 난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거리가 더 깨끗해진 것 같아. 10. 쓰레기통이 있으면 아무거나 막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쓰레기통 주변이 더 지저분해 보이거든. 10. 다시 들으십시오. 10. 요즘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잘 안 보여. 10. 빈 병 하나를 버리려고 해도 어디에 버려야 할지 모르겠어. 11. 쓰레기통이 없어서 아무데나 버리게 되니까 거리가 더 더러워지는 것 같아. 11. 그래? 내 생각은 조금 달라. 11. 난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거리가 더 깨끗해진 것 같아. 12. 쓰레기통이 있으면 아무거나 막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쓰레기통 주변이 더 지저분해 보이거든.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세요. 지하 1층에 있는 눈 Rather 37번 긍정adores 저 사람들이 연주하는 게 뭐예요? 잘 듣고 들으세요? 기타 죄송합니다. 물orable 기대도 작고 소리도 다른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사람들이 연주하는 게 뭐예요? 기타 아니에요? 기타는 아닌 것 같아요. 크기도 작고 소리도 다른데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기숙사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사는 데는 보증금이 비싸서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럼 기숙사 관리실에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빈방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우선 신청서를 내고 빈방이 생기면 연락 달라고 하세요. 신청자가 많으면 방 배정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들 중에서 추첨을 한다고 들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기숙사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사는 데는 보증금이 비싸서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럼 기숙사 관리실에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우선 신청서를 내고 빈방이 생기면 연락 달라고 하세요. 신청자가 많으면 방 배정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들 중에서 추첨을 한다고 들었어요. 지혜 씨, 이따가 퇴근하고 수진 씨 병원에 같이 갈래요? 왜요? 수진 씨가 어디 아파요? 아, 못 들었어요? 지난 주말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앞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요? 전 몰랐어요. 그러면 이따가 같이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혜 씨, 이따가 퇴근하고 수진 씨 병원에 같이 갈래요? 왜요? 수진 씨가 어디 아파요? 아, 못 들었어요? 지난 주말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앞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요? 전 몰랐어요. 그러면 이따가 같이 가요. 오늘 페인트 작업을 처음 해봤지요? 어땠어요? 다른 일에 비해서 재미있고 쉬운 것 같아요. 페인트 작업은 냄새가 심한데 힘들지 않았어요? 네. 환풍기도 틀고 마스크도 쓰니까 괜찮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페인트 작업을 처음 해봤지요? 어땠어요? 다른 일에 비해서 재미있고 쉬운 것 같아요. 페인트 작업은 냄새가 심한데 힘들지 않았어요? 네. 환풍기도 틀고 마스크도 쓰니까 괜찮았어요.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